비밀 파트 1, 언더 18, 파이널, 경기를 감동 캐페우스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흔내면서 곧바로 빠르게 블럭슛! 경기 시작하자마자 블럭! 특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블 크러치는 캐페우스의 강점인데요 그걸 또 넘어서야 하는 원주 YKK B팀이네요 짧게 내줬습니다 오승준, 오승준 해결했습니다 자 득점에 가세하고 있는 캐페우스 오승준 올려놓습니다 이 면에서는 캐페우스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요 어허 외곽까지 이동근 선수 아 열란하네요 네 화려한 레그스루 밖으로 오픈 찬스 좌중간 들어갑니다 이종현! 자 이종현 자 관중석에서 아 좋은 패스야! 기가 막힌 마음패스 에 의한 뭐 득점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손 편안하게 올려놓는 이기성 와 라는 감탄사를 잘 안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감탄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황운하 황운하 들어갑니다 원주 YKK가 흐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좋은 패스! 자 스피디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아 아 네 네 오늘 조금 오래 소유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지금 중심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신 적절한 반칙이었고요 네 이러므로서 또 상대방의 공격의 맥을 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손이 완전히 하늘을 향해 있죠 손바닥이 어허 미들슛 들어갑니다 자 오승준 선수가 또 침착하라고 아 이거 뭡니까 또 네 이제는 이정현 선수가 안 보일 때는 정훈이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자 이동근 선수 이제 YKK가 이 캐페오스라는 큰 산을 넣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오!